됐습니다 와 이것도 뽑고 싶다 아 잠깐! 아 여기가 아니야 채널이 잘못되었어 채널이 잘못됐다고 내가 뽑는 채널이 있어 여기서 뽑아야되나? 어떻게 바로 나오지? 오늘 이 채널에서 가야겠다 이 채널 여기 어디지? 여기 채널 어디야? 71채널? 아... 그러면은 뭐... 바꾸셔도 돼요 바꾸셔도 뭐 상관없어요 아니요 왜 각성을 하고 먹여요? 형제의 3렙 있어요? 형제의 3렙? 형제의 3렙이면 각성을 하고 먹여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하지 마세요 왜... 왜 각성을 하고 먹여요? 망하면 리셋이 안되는데 형제의 3렙이면 그냥 하셔도 돼요 이제 시작인가? 요카이메 오카이맨 오카 쓴다 안 내네요 절 믿으세요 저 진짜 저는 뽑기 괜찮게 뽑는거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절대 완전 망하지는 않던데 제가 뽑기를 대리뽑기를 하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꺼는 못 뽑아 참 아이러니해 역시 하트가 최고다 운영자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알고 있어 일본어 마스터 했나요? 아니요 듣고 따라 부르는 거예요 뭘 마스터요 옛날에 JT JTL 인가? 이건가? 그거 2급은 땄는데 옛날에 근데 그게 기간 효과가 있잖아요 2급 따고 1급 따는데 1급 귀찮아서 안 땄었어요 그거 있어요 일본어 자격 일본어 시험 같은 게 있어요 아니요 맞서깐이 아니죠 1급을 못 땄는데 최고를 못 땄는데 이렇게 보고 왔어요 빰 배고프당 뽑기하고 대전 좀 하고 먹을 것 좀 잠깐 갔다 와서 조작해야겠다 어? 그럼 고등학생이세요? 고등학생이시네요 고등학생이시네요 고등학생이 그거 보이잖아요 고등학생이 그거 보이잖아요 아 몰랐어 죄송합니다 약간 장난 잘 치시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말투가 생각하게 말씀하셔서 전 대학교 군대 안 간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군대 아직 안 간 대학생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말투가 장난기가 많으시지만 약간 생각이 심하셨으면 하셔서 군대 안 간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해병대요? 그 아 저 좀 소식이 말하면 다 부질 없는 거 같아요 뭘 가든 다 부질 그냥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사회 나가면 약간 군인들끼리 좀 잘난 맛은 있는데 그냥 다 똑같아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정말 다 똑같습니다 뭐 해병들을 가든 뭐를 가든 다 똑같아요 사회 나가면 다 그냥 군발이에요 군발이 다 군발이야 아 공익이나 아 공익분들 있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공익이나 상관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그냥 그 해병대든 육군이든 뭐 공군이든 다 똑같아요 그냥 군대 나오면 다 똑같습니다 일단은 10장까지는 제가 하트만 해서 왜냐면 너무 많아서 근데 좀 막상 잘 안나온다 갑자기 또 이거 몇 장 포기였지 30장이었나 근데 안가면 안갈 수 있는데 진짜 제일 좋아요 이게 어차피 제 친구들 중에서도 공익 많은데 이게 사람이 군대를 가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군대를 안가도 사람이 충분히 윗사람한테 대하는 거나 분위기 파악이나 그런거 충분히 군대 안가도 배울 수 있어요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좋아 이렇게 아 1 2 1 2 2 2 2 2 2 3 2 2 2 2 3 3 3 그냥 별로 바꾸자 어? 내일이 목요일인가? 내일 목요일이에요? 아닌데? 목요일 아닌데? 침녀는 목요일 날 날텐데 안 돼 이게 삼성에다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 침녀 화일이에요? 난 목요일로 알고 있는데 침녀는 목요일이죠? 안 되겠다 다시 일천으로 가야겠다 여기가 좋아 내가 맨날 법성으로 가야지 10년 목요일 거예요? 화요일은 뭐였더라? 뭐 이상한 건데 막 약간 막 이상한 거예요 막 화요일은 안 돼요 안 돼요 더 뽑아야죠 아직 10개가 남았어요 화이팅해요 결계 카드 음식이 이거 뭐 다른 거랑 합성해서 쓰는데 뭐랑 합성해요? 음식끼리 합성하면 됩니다 음식끼리 저것 좀 누가 설명해주세요 테니스 천재님 물어보시는데 제가 타체를 못 쳐서 미식에 관해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나의 이 부적은 괜찮은 것 같아 네 요카이메 어린애를 괴롭히지 말란 말이야 요카이메 배고프당 빨리 이거 하고 대전 10시까지 하고 밥을 먹어야지 네 무조건 배니 육성이라고요 제가 착각했었어요 똥길이 섞지 마요 제발 부탁이니까 똥똥똥 빡! 하나만 먹자 히메 같은 거 하나만 먹자 뭐랄까 음 요도 히메니까 거미지 아씨 벌써 망한 느낌이 들어 요도가 일본어로 거미란 뜻인가 요도가 아닌가 나 잘못 알고 있는데 요도 요도가 약간 검 그런건데 이게 뭐야 장난감이다 이거 요도가 검 아니에요?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오줌이요? 요도 요도 오줌 아닐걸요? 흠 뭐야 이거 뭐지? 흠 뭐예요 몰라요 아니 이것만 뽑아도 설마 스킬작 다 하신건 아니죠? 남효님 설마 스킬작 다 하신건 아니죠? 아 아 다 안됐구나 다행이다 아 다 되면 좀 짱나지 하나 더 뽑으면 안되는데 이거 아 왜이렇게 오늘 뽑기가 괜찮지? 이제 더이상 고객증 안줘도 될 것 같습니다 모모카나 그런쪽으로 가자 에비스나 모모카 이런쪽 아니면 나 쪽채비는 남효님께서는 뭐 잡았을 것 같으니까 아 에비스 다 찼어요? 아 벌써 다 찼었구나 에비스 나도 해야 되는데 네 나 쪽채비는 남효님께서는 정답하여 크라세스에 무시키는 남효님께서는 하얀 랭킹 75힝 무섭다 다행이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내장 남았으니까 SSR 나올수도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볼게 근데 운이 다 쓴건건가? 오카시누 뽁 뽁 새장 남았다 뭐가 신기해요? 뭔 말이지? 그래도 잘 뽑으셨던가? 아 유튜브 보고 겁나 신기한게 해서 근데 제게 아니니까 막 못 뽑겠어요 막 좀 뽑기하.. 뽁뽁뽁 뽑아줘야 할 것 같아요 막 뭐 왜그러냐면은 내께 아니잖아 나 남한테 민폐시키는거 싫단 말이야 적어도 뭔가 밥값이상은 해줘야 그 사람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이러는데 환부쓰세요 죄송합니다 환부쓰세요 환부 100개 환부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환부쓰세요 다 있으신데 나 뽑았잖아 100개 환부에요 아뇨 풀작이 있으세요 풀작 풀작이 있으세요 풀작 와우 30% 확률으로 좋은거 뽑았다 10장이니까 나이스 30차 30차 뽑으면 기억나거든요 마지막 한정 남았네 여기서 뭐가 나와도 나는 할일 다했는데 그래도 신비가 나오지 않을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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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D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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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스펠링 맞을거야 2개 12개 이만은 5가 YOR로 바뀌거든요 problematic YOD 이도 않는데 유는 유건 슬프트Natural CyOOD 아 UD 유로 되나 잘 모르겠습니까 이게 bedeutet 몰라가지고 000 음 유도 요도인데 유를 못써가지고 유두강 됐다 잘 뽑았다 열 삼십장중에 열 장이면 삼십퍼 상타죠 삼십삼퍼 삼타